어제 하루 종일 내일은 비가 그쳤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비가 안 오니까 다행입니다 레오 너는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하울링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래 둘이 쌍으로 흥분해 조용히 하래 레오노 내리 조용히 하래 시끄럽다 이 새끼야 아침에 동네 사람들 다 깨우냐 지금 즐거운 겁니다 정돈 상태 육회 활력이 높으면 이미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 금방 가라앉아요 이게 즐거움입니다 흥분상태가 아니에요 촉촉히 나무들이 젖었네요 커피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벤치 위에서도 중심을 잘 잡는데 헤헤 점슨이 오우 아빠 너버크 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쁜 숙녀라고요 점슨이다뇨 오우 개빡쳐 점슨이 점슨이지 야식아 주둥이 얼굴에 그 많은 짬들을 어떻게 할 거야 뭐래요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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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따 어질티 하자 알았지 이제 뛰어놀아 뚱설이 견주님 핸들링 가리켜 니가 가르쳐드려 알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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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감사합니다.